선생님 괴로우니 피아노나 같이 치세요 네 선생님 선생님을 사랑한 건 좋아해요 사실인지 과거 충동한 것도 좋아고 편지를 쓰게 한 것도 좋아해요 경희가? 선생님! 이 이상 저를 속일 수는 없어요 선생님의 사랑을 한 조각이라도 얻는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어요 더 말 말고 돌아가줘 난 경희야 아무것에도 응할 수 없어 사람이 죽어도요 미친 사람이 죽는 것도 내 탓이란 말이야? 좋아해 미숙아에게 아무 소리도 없이 죽었다고 나도 제 얘기를 못하고 죽을 줄 아세요 죽은 송장도 유서해서 말을 해요 비 오는 낮밤 김 선생께 폭행을 당해 억울하게 죽었으니 원서를 갚아달라겠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증거가 돼요 모자란다면 스카츠도 찍겠어요 어디 가? 거기 가? 거기 가?